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답정너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본인은 아니라니까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아빠처럼 정말 잘하는데 이 정도면 어때요? 저 재혼해도 잘 살겠죠? 원제 사별 후 재혼 결혼한지 2년 제 나이 30살 때 사랑하는 남편을 끔찍한 사고로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향년 32세였죠. 정말 많이 사랑했고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고 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돌쟁이였을 때 아빠를 보낸 이 아이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처음에 남편이 없던 그 1, 2년 정도는 그냥 맨날 사람이 멍하고 출퇴근만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기대며 살아왔는데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그 사람 외에 다른 남자 내 평생 절대 만날 일도 없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살았는데 여하튼 그래요. 워낙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그런지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사촌 형제들도 정말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해줬었고 특히 직업 군인인 저희 사촌 오빠의 경우 저랑 아이가 불쌍했는지 동생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들을 진짜 친아파처럼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툭하면 애 선물을 들고 저희 집 찾아왔었고 자기 부대 근처로 불러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비행기 구경도 자주 시켜주고 그렇게 우린 만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절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오빠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고 부대 근처로 놀러갈 때 가끔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 시간이 안나면 그분이 오빠를 대신해 저희 모자를 픽업해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운전을 정말 겁내거든요. 거기다 완전 초보인데 그런 저한테 자연스럽게 운전연수도 해주고 또 받을 만큼 마치 친오빠처럼 친해져버렸어요. 제 사정 다 알고 있으면서 전혀 약보는 거 없었고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남편을 떠나고 그런 일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과부를 좀 만말해 보는 그런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늘 공손하고 존중해주며 또 삼촌처럼 저희 아들에게 또 저에게도 잘해주는 걸 보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가 너무 싫었죠. 하늘로 남편이 하늘로 간지 10년이 더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년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남편에게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정말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마음을 주는 걸 눈치를 챘었지만 계속 모르는 척 여지를 주는 척도 안 했어요. 게다가 저는 이 사람과 달리 이미 결혼도 한 번 했었고 또 아이도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 반면 이 사람은 초혼이고 모자람 없이 자라 구김살 하나 없고 너무나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자를 그냥 호기심에 혹은 측은지심에 관심을 둘 수도 있는 거니까 더더욱 그렇게 경계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최근에 이 사람이 정말 답답했는지 그냥 아예 대놓고 제 아들에게 삼촌이 아니라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해요. 자기 핏줄도 아닌데 이젠 그냥 친아들 같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관사도 나오고 다른 준비도 마찬가지 다 되어 있다고 또 부모님 걱정 아마 반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자기를 쳐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아이가 있는 나를 만나려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측은지심에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이랑 사랑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전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냉정히 내치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일단 거짓말을 하는 저 스스로도 너무 괴롭고 이 사람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나는 말이야 결혼을 해도 오직 당신과 꽁꽁이 뿐이야. 나는 원래 아이 욕심이 없어. 내 생에 자식은 유일한 꽁꽁이. 얘가 전부라고. 내가 알아. 이대로 두 사람을 놓치게 되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또 저희 사촌 오빠도 정말 조심스럽지만 자기 동료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몇 년을 봐왔다.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다.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래요. 이 사람, 즉 삼촌 만나는 날만 엄청 기다리고 끝으로 저희 시부모님 저한테 이제 그만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제 얼굴만 보면 엄청 좋아하고 눈물바람인 분들이세요. 이렇게 당신들보다 먼저 가버린 자식을 남은 평생 가슴에 묶고 사실 우리 시부모님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남편 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재혼이라는 걸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익명인 곳에 글 씁니다. 답답하고 두석 없는 너두리였을 텐데 죄송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솔직히 재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새끼도 이쁘하는 사람이 본인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으세요? 이건 그냥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겠다면서 그럼 스니 시부모님도 마찬가지 최소한 아이는 내놓고 가라고 할 거예요. 못된 마음이 아니라 스니와 아이, 본인들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끝으로 그 남자 부모님 너 정말 감당할 자신 있어요? 내 장담하는데 스니는 예쁨 받는 며느리만 해왔기 때문에 미움받는 며느리는 절대 감당 못할 겁니다. 거기다 아이도 안 낳겠다는 며느리라 입장 바꿔봐요. 님 아들이 나중에 그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답 나오지 않나요? 님 그거 보고 버틸 수 있어요? 댓글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조언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2번 남의 새끼 키운다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아이가 있으니까 내 자식의 자식은 안 낳겠다. 이게 부모님 입장이죠. 내가 그 남자 부모라면 절연하는 거 아니 천벌받아 각오까지 하고 천만 남의 온갖 무역 다 줘서라도 너 쫓아낼 거예요. 3번 다른 건 공감이 되는데 시부모가 아들을 달라 한다고? 아니 무슨 지나가는 개가 방귀 뀌는 소리야? 말이 돼요? 엄마잖아. 4번 아니 죽은 아들내미 대신 손주부는 유일한 낙으로 사는 분들인데 이 아이 데려가면 구박만 받을 거 뻔하고 당연히 죽어가라 하겠지. 5번 죽은 아들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핏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두겠어요? 특히 시다른 형제한테 치이고 나이 차고 나서 부모들 늙으면 그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될 거고 또 차별도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 시부모가 그 미친 꼴을 두고 보겠냐고 당연히 죽어가라 그러지. 2번 재혼 이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어린 아들도 있잖아요. 남자의 부모 그리고 환경 또 상대의 남자 본인도 마찬가지. 그동안 재혼이 상관없는 그동안 쓴 이가 재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만남 그런 만남이라서 그냥 좋은 것만 보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재혼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하는 건 괜찮아요. 대신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시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인사를 시키세요. 어차피 쓴 이 아이는 시부모의 아들의 아이니까 내 손주의 새아빠가 될 사람은 내 손주를 과연 친자식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건가? 당연히 이런 걱정되지 않겠어요? 현명한 결정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드듣글 아니 시부모한테 남자를 왜 보여줍니까? 염장질러요? 3번 뭐 그동안 열심히 왕래를 해왔나봐요. 또 혹시 모르는 거죠. 하늘에서 남편이 그분을 보내셨을지.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으면 만나도 된다고 봐요. 남들 이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막말로 내가 같이 살 사람이고 자세한 내 맛 같은 건 본인들만 아는 건데 욕을 한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원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드듣글 뭐? 하늘에 있는 남편이 보냈다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래 나중에 네 아들이 결혼할 거라면서 애 딸린 여자 데려와도 하늘이 어쩌고저쩌고 꼭 하세요. 4번 혼자 하면 모를까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거 이거는 정말 백번 천번 만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모자라죠. 저 아는 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재혼했는데요. 그 남자도 연애할 땐 진짜 아빠처럼 저렇게 그렇게 잘해주다가 정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친 부자지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들 바보로 살더니 진짜 지새끼가 태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180도 돌변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거야. 언니는 자기 아들이 상처받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새로 태어난 둘째 때문에 이혼도 못해요. 맨날 자기 가슴침이 울기만 하지. 본인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적어도 아들이 20살 될 때까지 절대 결혼 안 할 겁니다. 연애만 하라면 또 모를까. 5번 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당신 아들림의 입장이었던 사람인데요. 계모 계부 결국 다 똑같습니다. 댓글 6번 그 남자 진짜 좋은 남자인 건 맞아요? 내가 봤을 땐 그 남자도 쓴이처럼 신중해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만약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쓴이한테 고백하기 전에 자기 부모부터 먼저 설득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냥 이건 20대 철부진 남자처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러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가냐 이거지. 제가 아동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쓴이 아이의 미래 너무 뻔하고 그래서 곱게는 안 보여요. 애한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앞으로 누굴 만나든 아이하고는 절대 접점이 없게 만드세요. 모든 게 다 확실해지면 그때 보여줘야지 안 그랬다간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6번 그래서요. 그 남자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참고로 저 연애에 재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자들도 아내랑 사별해도 1년 안에 잘도 결혼하더만 근데 나 진짜 짜증내고 궁금한 게 재혼하는 사람들 말이야. 다들 왜 이렇게 급한 거야. 한 3년 정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사계절 몇 번 보내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큰 싸움도 큰 일도 겪어보고 그런 거 다 해봤냐고. 결혼? 이거는 초혼이라 해도 엄청 신중하고 또 그렇게 조심을 해도 파혼하는 사람들 헤어지는 사람들 깨지는 사람들 천지에 널리고 널렸어요. 뭡니까? 지금 한 번 다녀와 봤다고 이래요? 그래서 잘 안다 이거냐고. 아니 뭘 그렇게 벌써 재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몇 년을 만나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안 되질 텐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리고 저 남자도 그래. 신중하긴 커녕 승리가 한 번 다녀온 사람이라 쉽게 가족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너희 둘 다 생각 없고 그지처럼 보여요. 사별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다고. 알겠어요? 7번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자기도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면서 상대방 부모 마음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정 외롭고 그런 거면 조용히 연애만 해요. 8번 8번 이거 뭐야? 진짜 뭐 남자한테 환장이라도 한 건가? 아니 아직 아이가 어린데 도대체 그 놈자 뭘 믿고 그래요? 꼭 뭐 애를 패고 밟고 던져야 학대인 줄 아는 건 아닌 거죠? 9번 그리고 가끔 보는 거니까 잘해주는 거지. 너희들 같이 살잖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진짜 멍청한 거지. 10번 선이 재혼하는 거 응원해주는 사람들 나중에 원망 안 할 자신 있으면 결혼하세요. 그리고 남자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 부모가 반대할 거라는 거 이미 자아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도 결혼하면 남자 부모 역시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알겠나요? 뭐 자기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요. 물론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저 마음이 진심이라서. 근데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로또 같은 겁니다. 당첨될 확률보다 꽝의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 나는 내 자식의 운명을 걸고 그런 선택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쓴 니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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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